이 사기꾼!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내 전투력은 20만이야? 물러서시죠! 안녕하세요 대표님! 게임에 접속만 하면 풍성한 혜택을 주고 뮤비한테도 친화적이라고 해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무슨 쿠폰? 난 왜 없어? 쿠폰 코드를 입력해야 온라인에 로그인한 후 VIP777-888-999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작위로 최고급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 전용 999 연속 뽑기를 받아가세요 장비, 무기, 비밀지 등 만족할 때까지 뽑아보세요 출근시 자동으로 퀘스트를 진행하고 퇴근시 수익을 수령하세요 그런 다음 흥부한 보상 자원을 사용하여 속성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빠르게 높이세요 마지막으로 전체 장비를 착용하고 몬스터를 처치하고 보스를 순식간에 처치하세요 참 쉽죠?